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것은 상대방이 완전 거지같은 내로남불이다 아니다 글쓴이가 쫌팽이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싸우고 있는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봅시다 제목 우리 부모님 재산을 까라는 여친 부모 요구에 그래 좋다 그럼 산부인과 기록도 까라 이렇게 말했다가 발칵 와장창 다 뒤집혔습니다 원제 여친의 산부인과 기록 요구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최대한 짧게 있었던 일만 그대로 쓰겠습니다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여자친구 부모님을 며칠 전에 처음으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이때 여친 아버지가 내가 김군 자네를 절대로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요새 인터넷이나 뉴스로 보면 하도 뒤숭숭하고 또 상대방을 속이는 일이 많아서 물어보는 건데 자네가 다녔던 학교나 소득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병원 기록 같은 거 다 떼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오더군요 뭐 못 믿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게 좋다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말을 한 번 더 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러나 오해를 하지 말라고 했고 또 확실하게 확인하는 건 저 역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당신의 이런 말 저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아 예 아버님 가능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여친의 어머니가 그 혹시 그 아버님 어머님 아파트 명의나 재산 관련된 서류도 좀 같이 떼줄 수 있겠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친 아버지가 에헤 암만 그래도 그런 건 아니지 당신! 허허! 이렇게 제지를 하더군요 그래 뭐 딸내미를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이니까 당신들의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기에 일단 예 알겠습니다 다 떼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이게 저 혼자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 제 솔직한 심정 그대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산부인과 기록을 포함해가지고 동일한 서류들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겁니다 다들 눈만 꿈뻑꿈뻑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다가 제일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여친이 아버지인데 아니 김곤! 자네 지금 우리가 서류 좀 떼달라고 한 거 거기에 마음이 불쾌해가지고 이러는 건가? 어? 이러길래 아닙니다 아버님 사실 저도 관련 서류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차마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없어가지고 그냥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목소리가 막 커지면서 저래! 어른들한테 이러는 거 어디서 배운 건가? 에? 라며 저를 크게 나무라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니 아버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도 부탁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그랬어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완전 와장창 박살나버렸고 일단 불편한 그대로 자리가 끝나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이 일에 대해 그대로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이놈아 제발 밖에서는 직구석에서 하듯 그러지 마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하더니 어디에 어른한테 그딴 식으로 말대꾼을 하냐 일단 거기서는 알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꽁꽁이랑 둘이 있을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든가 해야지 아이고 이놈아 처음 보는 어른 앞에서 그게 뭔 짓거리냐 등등등 제 등짝까지 오지게 때려가면서 되게 뭐라 하시는 겁니다 예 뭐 사실 저도 그래요 거기서 아니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도 부탁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부분은 좀 대들었다 말실수를 했다고 저도 인정을 해요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처음에 보여달라고 한 발언 그 자체는 그 분위기나 맥락상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보여달라고 한 거 나도 보여달라고 한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지금 사실 기분이 되게 찝찝한 거 말이죠 제가 산부인과 기록이라는 단어를 꺼내든 그 순간 분위기가 급변하는 걸 제가 분명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가끔씩 임신 진료, 낙태나 핀 관련 시술을 받은 기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해도 그런 일들 보통 부모님은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숨기니까 그런데 여친은 물론이고 부모님들까지 분위기가 팍 다운되는 건 그 단어나 상황 자체가 불쾌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제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저도 한참을 혼자 고민하다가 일단 여친한테 연락을 했고 자기 부모님한테 사과드리러 간다고 말씀 좀 전해달라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또 그랬어요 그건 그렇고 자기 병원 기록 같은 거 좀 떼줄 수 있어? 이렇게 물었는데 뭐야? 나 못 믿는 거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아니 그래 뭐 화가 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이전 자기 부모님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니 엄마 아빠 이 사람 못 믿어?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연히 기분이 안 나쁠 거라고 여겼던 걸까요? 뭐야 이게? 참 내로남불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괜히 찝찝하고 여하튼 지금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왕 이렇게 돼버린 거 기록을 안 보여주겠다고 하면 결혼도 접을 거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요 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요즘에 서로 병원 서류나 이런 건 다 떼는 추세니까 저쪽에서 요구한 건 사실 별 문제가 될 게 없어 보여요 물론 쓴이가 동일한 서류 요구하는 것도 상관이 없겠지 다만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거 이게 문제야 저쪽은 쓴이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보고 싶다고 했던 건데 님은 굳이 콕 집어가지고 산부인과 기록이라고 말을 한 거 말인즉 여친 부모님들에게 당신들 딸내미가 무슨 날 했는지 어쨌는지 성병은 없는지 그걸 내가 한번 확인해봐야겠다 이렇게 들렸을 거라고 상대가 비뇨기과 성기능 상태를 운운한 것도 아닌데 너무 과민반응했다고 봐요 그렇기에 나는 그래 혹시 님한테 성병이나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발끈한 게 아닌지 의심을 하게 된다고 반응 이지랄 과민반응은 무슨 개뿔 아니 그럼 여자 쪽은 유전병이 있고 재산 하나 없고 학력도 고졸이라 과민반응 해가지고 남자한테 그런 서류를 요구한 거야 어처구니가 없네 2번 애초에 쓴이가 서류를 떼달라고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쓴이가 먼저 시작을 한 거라면 당연히 욕을 처먹어야지 근데 지들이 그걸 먼저 못 믿어가지고 서류 다 떼달라고 했으면서 되레 나 못 믿냐? 빽 당 나오는구만 천운이다 천운이야 당연히 걸러야지 당장 헤어져라 3번 자식이 정상이 아닌 걸 아니까 부모도 화를 내는 거지 본인이 무례한 것에 대한 건 괜찮지만 타인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 아닌가 쓰니? 어? 요즘은 결혼 전 남녀 건강검진 같이 하는 추세야 건강한 신체 확인이 필요하니까 또 불인도 많으니까 게다가 혹시나 유전병이나 지병이 없는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야? 뭐 학교 관련은 학폭 관련 같은 게 없는지 또 소득은 사기꾼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뭐? 산부인과? 어처구니가 없네 님도 똑같이 건강검진 소득 관련 원천징수 영수증 학교 관련 서류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그저 이건 뭐야? 뭐? 감히 날 건드려? 어디 열 한 번 먹어봐 내가 너 찍어 누를 거야? 나는 절대 옳다 이런 마인드라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절대로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고 너 더 글로리에도 나왔죠 거기도 나온 내용인데 그거 알아봐도 낙태 같은 거 아예 나오지도 않고 여하튼 저쪽에서 비뇨깨과 서류 달라고 한 거면 무례한 거지만 그것도 아니고 너는 절대 혼자 살면 좋을 만한 사람이야 4번 그냥 똑같이 학교, 재산, 건강검진 기록 요구했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나 못 믿나? 그래 이렇게 나오면 내로남불이 맞아 여하튼 콕 집어서 산부인과 기록? 이거는 아니죠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5번 아니 여기 댓글들 진짜 이상하네 일단 저는 여잔데요 도대체 쓴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그냥 결혼 젖는다 하고 꼽아서 줄 테니까 저라도 좀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면 요즘 혼전 건강검진을 같이 한다고 하던데 우리가 비용을 낼 테니 언제 한번 같이 해볼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했어야죠 지들이 먼저 사람 푹 질러놓고 이게 뭔 짓거리야 대답글 왜 그게 같아요? 그냥 건강 상태 확인하는 거랑 문란한지 어쨌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랑 어떻게 같냐고요? 2번 허니 그게 왜 달라요? 여자 쪽도 남자 집안에 유전병이 있는가 해서 일찍 죽어가지고 자기 딸내미 고생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 기분 나쁘기 싫으면 지들이 먼저 말을 이쁘게 하던가 만약 우리 오빠가 저런 소리를 듣고 왔다 나 진짜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아빠가 저희 남편에게 저런 소리를 했다면 나 진짜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혀 깨물고 팍 죽어버리고 싶을 것 같은데 어? 6번 그래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일단 화부터 내고 보는 거지 뭐 이건 남자가 기적처럼 잘 걸른 거요 7번 결국 본인 못 믿는 거에 기분 나빠가지고 지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뭘 자기 기분 나쁘니까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이런 심보 그냥 결혼하지 마세요 여친 학교나 소득 관련된 자료보다 산부인과 진료 여부가 더 중요하다 이거 아니냐고 재미있네 8번 응? 뭐야? 쓴이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 같아도 그래 상대방이 말을 먼저 저런 식으로 하면 똑같이 할 것 같은데 아무리 해봐도 대처를 잘했는데 왜 이렇게 욕을 하는 거야? 9번 아니 이게 뭐야 저 남자 진짜 쫌스럽다 쫌팽이야 내 댓글 뭐? 쫌쓰러? 그럼 나 못 믿냐? 이러는 여자는 뭔데? 쫌팽이 여왕이야? 10번 아니 도대체 쓴이가 뭘 잘못한 거요? 상대방은 쓴이 부모님 서류까지 원하는데 저 정도 말도 못하냐? 지들은 몇 개나 요구를 했으면서 꼴난 그 산부인과 말했다고 절 알지면 이건 그냥 쓴이를 호구로 보는 거 아니냐고 어? 어떻게 될까요? 나 여잔데 솔직히 쓴이 행동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첫 번째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부모 재산 증빙 서류까지 요구를 했다고 이건 아니지 나라도 결혼 어플 각오로 비슷하게 말을 했을 거야 또 산부인과고 뭐고 다 떠나서 저런 장인 장모 진짜 피곤해요 얼른 헤어져요 11번 글쓴이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다 근데 뭐 안 봐도 뻔해 개 멸치에 난쟁이에 안경 여드름 탈모남일 것 같은데 똑 부러지는 척 하는 꼴 보고 있으면 쭉 빡 마려울 것 같아 12번 솔직히 쓴이 말투가 좀 공격적이긴 하죠 근데 그 이전에 여자 부모들도 쿨하지 못해 아니 지들이 먼저 시작한 건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 거리냐는 거야 뭐 찔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후기 가져올게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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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